화장실 갑자기 코야 얼굴이 공중에 나타났다니까 그런게 어딨어? 짐이 꿈꿨다 진짠 사실은 나도 이상한걸 봤어 그젯밤에 부엌에서 말이야 야식으로 츄러스 한입 해볼까? 알제이 코야는 그 시간에 뭘 하고 있었던걸까? 그런데 알제이 그때 물 마시러 간다고 하지 않았어? 아, 그게 어? 그러고보니 나도 봤다 지난밤에 혼자 있었다 실험실 그런데 코야 보였다 고장난것처럼 그럼 코야는 밤에 계속 깨어 있었던거야? 그러게 죽는다! 안자면! 내일이 뮤직비디오 촬영인데 코야 괜찮을까? 뭐 아.. 이거 봐! 코야가 지미한테 땅맞게 수선해줬어 덕분에 춤출 때 훨씬 수월하겠다 코야 고마워 찍자 셀카 하나 둘 우리! 그루보가 살아있어 밤새 연습한 춤이 이거구나! 멋지다! 슬레임!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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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쨍쨍쨍! 다들 정말 고생했어! 끝났다! 드디어! 우리 진짜 멋지게 나온 것 같아! 다 코야 덕분이지! 코야가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 벌써 잔다 코야! 조용! 코야가 남모르게 걱정이 많았었나봐 코야 보니까 나도 잠이 오네 응 불 끌게 다들 잘 자 조용! 조용!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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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